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본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빛 아쿠아로즈 빛님이 제작하신 다양한 퍼피의 플레이 타임 병맛 애니메이션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자 로비에 허기허기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어? 열쇠가 필요하잖아? 자 그럼 그래픽 한 개로 찝어야지? 어? 실수로 얼굴 때려버리고? 별일 없잖아? 호호호 계속 때려버려! 호호 열쇠 주세요! 허리 여기 짜증났다 그래서 도망치고 있는 플레이어 살려주세요! 호기호기 실수였어요! 그 순간? 박스를 떨어뜨리나요? 허어 와우 호기호기 사망진? 오히려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플레이어가? 음 저 문에 손을 연결해야 돼 어? 손이 안 닿아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띠잉 어? 잠깐만 이건 호기호기 손이었잖아! 그럼 이번에는 캔디캣이랑 캣비가 같이 놀고 있고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음 캔디캣이랑 캣비구나 내가 귀여워해줄게 와 캔디캣이랑 캣비도 보고싶다 엄청 귀엽네 너무 사랑해 어? 호기호기가 나도 안아줄게 짜부시킬 때까지 안는다고 하는데 호기호기는? 어? 설마 호기호기까지? 너도 귀엽구나! 아니 이거 완전 사랑에너지로 그냥 공포게임을 막 없애는데? 음 호기호기 내가 안아줄게 어 이게 아닌데? 호기호기가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파피의 티타임 음 차 먹읍시다 짠! 음 맛있구만 커피 어? 사탕이? 캔디캣이 사탕이 환장해가지고 어? 다 망쳤잖아! 음 역시 사탕이 맛있어 냠냠 근데 호기호기한테 컵이? 뭐야 싸우자는건가 파피 쫄았죠? 오! 플레이어가 대신 맞고 어 나 아니야 그러면 이번엔 부기봇 어? 작동시켜보자 이 부기봇 살아있던게 있었나? 음 자 화면을 누르니까 어 망가졌어! 플레이어가 고장났구만! 그러면서 이번에는 허기호기 근처에 헤이 브로우! 어 누구야 이거? 응? 누구세요? 나야 나 너의 여동생 어? 뭐야? 갑자기 사람이 된 키시미씨랑 허기호기 의인화잼 어? 꿈이었다 난 인형이었지? 저게 원래 모습 아니야? 그럼 이번엔 또 이어서 허기호기의 과거 사람 모습 어 키시미씨 나타나서 안아줄게 헤헤 좋아 이건 함정이었다! 펌 도망차! 너 거기 안 사! 남매끼리 싸우면서 노네요 오마이글 어 잡혀버렸다! 미안해 그러면서 파피가 질투 중 잘들 논다 안돼 파피 무서워 그러면서 이번엔 보스가 된 파피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뭐야 저게 노래야? 닥쳐! 뭐? 나한테 닥치라고 했어? 난 보스라고! 이어서 허기허기야 파피 흉내중 저렇게 노래를 하더라니까 파피가 봐버렸어! 감히 날 흉내내다니! 뭔데 저게? 날 흉내내? 그리고 또 이어서 파피가 허기허기를 봤는데? 음 허기허기 얼굴 뭔가 좀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미용실로 가자! 화장대에서? 오오! 진짜 화장을 해주는 거야? 어? 허기허기 내가 꾸며줄게! 키시미쇼 도와주고 있고 안돼! 어떻게 꾸미는 거죠? 플레이어가 웃고 있고 오마이갓 네일아트까지 와우 파피도 꾸며주고 있죠? 뭐야 머리 잘라버려? 내가 이쁘게 꾸며줬어 양갈래 머리야 파피랑 비슷한 헤어스타일이 됐네 오마이갓 내가 추천하는 옷이야 오마이갓! 파피의 옷을 입어버린 허기허기 I love it 이러면 파피허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파피의 플레이타임 기억이라고 하면서 과거시절 기억이 나오네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미니허기허기야 빨리말리 만들라 뭐야? 나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내가 만든 거 어때? 음 잘 만들었군 이거나 먹어 로비의 허기허기 이게 조형물이었구나 아 자 미니 허기허기 배달 중 후우 빨리빨리 일하세요 저긴 그 공산같은 거였네 기존의 허기허기가 근데 뭐야 이거 누구야 뭔가 생긴 게 살짝 파피 닮았는데? 양갈래 머리? 자 파피의 플레이타임에 놀러온 아인가? 음 우린 이렇게 일을 해 아 그렇군요 자 내가 구경시켜줄게 모자도 써보고 음 좋아요 자 호기호기를 만나버린 파피 인간 시절 음 저게 호기호기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마지막 로그 실험중 저 호기호기가 붙잡혔습니다 동상이 아니 가만히 있던 인형이 폭주하기 시작했어 이건 뭐야 막 눈동자 움직이고 있고 어? 풀어줘 연구 실패? 뭐 피같은거 운영손 뽑은거네 몸에서 자 연구주 호기호기를 약간 고문한거 같은데 얘가 감이 날 실험하고 고문해 그리고 이어서 파피의 플레이타임 공장 두번째 2탄 자 지금 호기호기 있는 로비에 누군가 왔습니다 어? 이전에 있던 직원이잖아 플레이어 아까 그 모자 쓰고 있죠? 음 우리 직원들이 어딨어 호기호기는 그대로구만 호기호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소름돋구만 갑자기 도망치고 있는 주인공 안돼! 이거 뭐야 여기 환풍구면은 허기호기 따라올텐데 그렇지 살려주세요! 어? 미니허기허기가 상자를 떨어뜨려 피읍! 피읍! 어? 그래가지고 파피가 노래를 또 부르는데 이거 동요입니다 동요 동요 엄마는 더이상 손님을 원하잖아! 키시미시 분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피가 눈을 뜨면서 봉인 해제 그리고 또 이어서 파피의 플레이타임 기억 3탄 자 맨 처음에 그 비디오 아저씨네 놀라우니냐 파피 플레이타임 파피의 과거가 나오려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파피 어?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고 그네를 타고 있는 파피 과거 인간 시절 모습인 것 같은데 나 너무 외로워 혼자네 나랑 같이 놀래? 그때 누군가 나타난 손 손을 내밀었네 남자친구인가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어 같이 놀자 그렇게 둘은 손을 맞잡고 댄스를 춥니다 오마이갓 렛츠 파이타이 갑자기 뜬금 댄스잼? 손을 맞대고? 거의 이건 연인인데? 어? 그치만 난 지금 유기창 안에 갇혀있어 난 진짜 여자야 너처럼 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또 이런 다양한 병맛 애니메이션 이어서 더 많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도 같이 뿅 도둑 deciding